밀대를 종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밀대를 들어 올려주시면서 중심축을 잡아줍니다. 살짝 눌러주세요. 중심축이 잡히면 밀대를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주세요. 밀대를 빼주세요. 종이를 펼쳐주시고 윗부분을 들어서 앞쪽으로 쭉 당겨오세요. 봉합선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할 때 밀대를 종이 위에다 얹으세요. 종이로 살짝 밀대를 감싸시고 밑에 종이를 꽉 잡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시고요. 앞쪽으로 밀대를 슥슥슥슥 살짝살짝 밀면서 롤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봉합선이 바닥으로 가게 놓아주시고요. 모양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냉장고에 한두 시간 정도 둘게요. 보 Penguin 보이 greedy 취업 여러분 에러 깻잎 revelation 메리 кр